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한 연구, 인터뷰, 그리고 자서전을 통해 널리 알려져 왔다. 특히 호스피스 간호사, 심리학자, 그리고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수행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후회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1.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대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한다.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꿈을 추구하지 못한 채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종종 죽음을 앞두고 나의 삶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1.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서야 깨닫곤 한다. 바쁜 일상과 경력에 치중하다 보니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이러한 소홀이 결국 큰 후회로 남는다. 이들과의 따뜻한 순간들이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원천임을 사람들은 종종 너무 늦게 깨닫는다. 3.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도 큰 후회 중 하나로 꼽힌다.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하고자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큰 우회와 거리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방해가 되며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이어진다. 4.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채로 일에만 몰두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다. 직업이나 경력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삶의 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 일의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사람들은 종종 늦게 깨닫는다. 5.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존한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한 후회 역시 흔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며 이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사람들은 종종 뒤늦게 깨닫는다. 6. 오랜 원한이나 불화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 것도 죽음을 앞두고 큰 후회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갈등이나 오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은 상처와 불필요한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구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 특히 강하게 나타나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앙금을 풀고 상대방과 화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된다. 용서와 화해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에게도 평화와 해방감을 가져다주며 삶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자신이 가진 분노나 원안을 내려놓고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적대감을 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은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치유와 위안을 제공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다. 7.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갖지 않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생활 방식은 결국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건강 없이는 성취한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후회로 남는다. 8.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일이나 꿈을 추구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자주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 결국 기회를 놓치는 것을 후회한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는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어야 했다는 깊은 인식과 함께 큰 후회로 남는다. 9.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흔하게 나타난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세상을 탐험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바쁨과 여러가지 책임으로 인해 이러한 욕구를 실현하지 못한 채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여행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삶을 풍부하게 하며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 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의 이들어서야 세상을 더 넓게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기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후회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자신의 꿈을 쫓지 않은 것, 그리고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 등이다. 이러한 후회들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하고 우리 자신의 건강과 꿈,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더 많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한다. 다음에 서른가지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후회들을 미리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1. 진정한 자신을 숨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대나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며 이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2.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음,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기회나 변화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더 큰 기회나 꿈을 잃었다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가지는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에게 충분한 애정을 표현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4.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함 건강은 종종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소홀히 한 결과로 나타나는 후회입니다. 5.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나중에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6.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지 않음 오랜 친구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한시하게 되며 나중에 그 소중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아쉬움입니다. 7. 과거의 오류를 용서하지 않음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큰 정신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신과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고 넘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8.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음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의견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내면에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관계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자신의 꿈을 쫓지 않음 어릴 적 꿈이나 목표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나중에 그 꿈을 쫓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생깁니다. 10. 너무 많이 일하고 삶을 즐기지 않음 일과 경력에만 몰두하다 보면 삶의 다른 즐거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삶의 균형을 잃고 일만 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11.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12. 자신에게 너무 엄격함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며 작은 실패나 실수에도 자신을 많이 탓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13.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음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이나 성취를 간과하고 항상 더 큰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많은 것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14. 더 많이 배우고 탐험하지 않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하다가 뒤늦게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15. 자신의 행복을 다른 이에게 의존함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 물질적 성취 등에 의존하며 살다 보면 자신만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늘 불안정하게 느끼게 됩니다. 16. 더 많은 여행을 하지 않음 삶에서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은 세상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17. 더 자주 웃지 않음 일상의 스트레스와 고민에 치어 살다 보면 웃음을 잃기 쉽습니다. 나중에 삶이 너무 진지하고 스트레스만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18. 현재를 충분히 즐기지 않음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19.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않음 각자의 재능이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탐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20.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함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판하며 살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부정적인 관계나 인간관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1.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함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자신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결국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잃게 만듭니다. 22.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음 자녀와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자녀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23. 자신의 감정을 억제함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억제하고 숨기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면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억제된 감정이 건강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24.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만 취급함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삶의 경쾌함이나 유머를 잃게 됩니다. 경쾌한 순간들과 웃음이 부족한 삶에 대한 후회입니다. 25.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함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방해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인간관계의 실패나 적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26. 너무 늦게 도전함 삶의 뒤늦은 시기에야 도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전에 더 많은 기회나 도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27.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음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28. 자신의 신념에 따르지 않음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충분히 존중하고 따르지 않으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29. 소소한 순간들을 강과함 일상의 작은 순간들, 작은 성취, 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강과하며 살아가다 보면 삶의 행복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30. 인생의 끝까지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음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 30가지 후회를 통해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여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산막 위에 이건 꼭 해라.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는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한다. 인생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1. 더 많이 저축하라.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의 생활구에 시달릴 수 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 2.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껴라.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한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된다. 자식도 소용없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가자. 3.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만나라. 배우자 다음으로는 친구가 가장 큰 자산이다.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지도 모른다. 4. 자식과 많은 대화를 나눠라.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를 하나 잃는 셈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준다. 5. 건강을 관리하라.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젊을 때는 일을 모르고 몸을 혹사시킨다. 그럴수록 고통받는 것은 미래의 나이다. 평생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6. 배움을 멈추지 말라.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배우려는 열정만 있다면 인생 2모작, 3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7.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라. 취미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이 있는 게 아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8.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겨라. 은퇴 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매일 쓰지 않아도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9. 연금과 보험을 들어라.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 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저축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10. 좀 더 도전하고 여행하라.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한다. 또한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에도 안타까워한다. 일하느라 자식을 키우느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생 선배들은 시간과 돈을 아껴 여행을 떠나라고 조언한다.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이다. 사람이 죽을 때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호주의 어느 간호사 아가씨가 노인병원에 근무했는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이 간호사 아가씨를 붙잡고 당신들의 평생 동안 후회되는 일들을 줄줄이 얘기했다. 이 간호사 아가씨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서로 비슷해서 거의 똑같은 얘기가 무한 반복된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다섯 가지 후회와 에피소드를 책으로 썼다. 1. 나는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2. 그렇게 죽어라고 일할 필요가 없었다. 일을 좀 덜 하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다 커버렸고 배우자는 멀어져 있더라. 3.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 못했다. 내 속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어서 꾹꾹 참으며 살다 병이 나기까지 했다. 4. 친구들과 좀 더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다들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 친구 누구누구를 한 번 보고 죽었으면 5.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 좀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뛰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5.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